신우 하휴 프로에 off-road가 됐어 아 너무 힘들어 저거 나와라 빨리 안녕하세요 숲에서 아우를 맡고 있는 제이홉이에요 가서 가장 고급스러운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오자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네 알 들어 내가 알아봐 했어 우리 또 처음엔 열받는거야 한 번 걱정하던 너 먼저 전해 하루 종일 넌 아우! 아 골르다! 아 괴리니까 아우! 이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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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우리 아버지 나일 때 그 고백방법 이거 아니에요? 1분의 환영! 2분의 환영! 2분의 환영! 넌 낙자야 안 돼! 나가! 이 학교에서! 나는... 저 얄개들에게서 벗어나. 모범생이 되었다. 아직 안돼! 아오 얼굴이 부어진게 하느라 봐. 아오.. 마 blocking. 마 blocking. 당황. 자. 크레이로이. 크레이로이. 나는 볼이야 나는 꼬리꼬 나는 꼬미야 어쩌나 제일이 듯이 말이 쏠쏠아 안녕 나의 형들아 안녕 나의 재료들아 안녕 나의 재료들아 느낌이 좀 나 미래를 터져 이제 내게 줘봐 합체! 안녕 나의 형들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나 진짜 쓰러질 뻔했어 형 나 혓! 혓! 왜 이렇게 울렸어 못 들겠어 손! 나 너희들아 파트너가 있었구나 여기 너만 보고 있잖아 우리 시작하러 갈까요? 진짜? 나 바꿔 뱃셍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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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루 1등 asser 하하 잘cat url